김태리의 브이로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 내부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올라와서 뭐 했냐면은 카메라들 장비들 이제 확인받았어요. 제 차가 이제 렌트돼가지고요. 2층에 있는데 이제 거의 가가지고 카메라 단 거 확인하고. 또 많이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아시죠? 너무 신기해. 네. 사이드는 그 터치 하나가 사이드 접고 여운 건가요? 어 이제 차에 짐을 다 싣고 있어요. 저희 캐리어랑 카메라 가방이랑 뭐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히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지금 걱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수심이 깊으십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니? 저희 매니저 이승우 씨. 별로 깊지 않으신 이승우 씨. 되게 많이 깊고. 기쁘다고? 다녀오세요. 어머 맛동산! 제가 맛동산 좋아합니다. 본전 간식 다녀올게요. 우와. 됐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차에서 좀 숨을 고르고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시간은 9시 10분입니다. 음. 먼저 제가 브이로그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 기획 의도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김태리 브이로그 기획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회의록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제 스물다스 스물하나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팬분들한테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또 뭘 담을까 그냥 정말 소소한 일상들을 담을 수 있는데 뭔가 저는 좀 더 재밌는 거 좀 더 특별한 거 조금 더 의미 있는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일단 여행 브이로그를 시작할 거예요 빠밤 너무 놀랍죠? 깜짝 놀랍죠? 이곳이 안 됐다 왔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뭐가 또 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동안 작품을 촬영했던 촬영지들을 한번 이렇게 쫙 답사를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인 안동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 브이로그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죠 아니 제 머리로 절대 생각이 안 날 거 같아서 팬분들한테 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다 읽어봤어요 이제 회사 분들이랑 다 해가지고서 막 나눠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딱히 딱히 이게 딱히 꽂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팬분들의 의견은 안 좋았어 참여기 근데 스물 떠서 스물 하나 작가님의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아 거기가 거기가 아 거기가 거기가 여긴가? 아 거기가 여긴가? 아 거기가 여긴가? 아 여기가 거긴가? 아 거기가 여긴가? 아 거기가 여긴가? 아 약간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물 떠서 스물 하나에서 제가 진짜 좋아했던 포인트가 그 옛날 폰트 쓰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막 극악무도한 폰트 사이즈 막 이런 거랑 어? ут 3 2 난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